1. 마더케 여기저기 둘러볼 필요 없이 마더케에서 한 번에 육아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1회용 젖병과 젖병 지퍼병만 있으면 밖에서도 간편하게 수유할 수 있는 육아 꿀템이에요. 아기와 함께 외출할 때나 여행을 갈 때 젖병을 여러개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해요. 네, 호환이 됩니다. 기존에 아기가 사용하던 더블아트, 립피스, 치코, 스와비넥스 젖꼭지랑 스크류와의 호환성이 좋아서 이런 섬세한 부분도 신경쓴 마더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많은 엄마들이 신뢰하고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이 육아 한복을 모두들 느껴보면 좋겠습니다.